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 도쿄 특파원을 지낸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1월 5일자 칼럼 남한 땅을 모두 팔면 일본 열도를 살 수 있게 해준 문 대통령이란 칼럼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현재 집값 상승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라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땅값이 하도 그동안 많이 올라서 한국의 토지 자산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9679조원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20년보다 5배나 늘었다. 과거 10년간 토지 가격 평균 상승률이 이어지게 되면 한국과 일본과의 토지 자산 가치는 2025년에 역전되기 시작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2025년이 되면 한국의 토지 총가격 가치가 일본 가치보다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한 땅을 모두 팔면 일본 열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이전에 일본의 비금융 자산에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비율은 무려 80%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정점이고 끝이었다. 여기서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지금은 57% 수준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정점에서 와르르 무너져서 지금은 80%에서 57%까지 뚝 떨어졌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선우정 논술위원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다. 일본은 이 조정기간을 두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이 비율을 2020년도 77%까지 끌어올렸다. 2021년도에는 이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끌어올렸던 76.6%라는 대기록을 역시 가볍게 돌파했다. 한국의 경제 체력이 당시 일본보다 더 강하다는 지표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내기 어렵다. 이 내용을 선우정 논술위원이 썼는데 상당히 공이 많이 들은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칼럼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그 칼럼의 전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는 부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읽으면 아주 귀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칼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논평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빼앗은 자산가격 조정, 토지가격 조정 과정은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일본 국민들,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세르민들이 치른 비용은 고점에서 구매했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고스란히 그 차액만큼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일해서 그냥 그것을 지불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개인에게 뜻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고점에서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그 차액만큼은 고스란히 그것을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비용을 개인 차원에서 지불한 겁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일본 경제신문의 기자로서 서울의 특파원으로 계셨던 분인데 1990년대에 버벌기 정점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채 미국 특파원으로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자신이 고점에 샀던 아파트 가격이 추락해서 그 차액을 수십 년에 걸쳐서 그것을 지불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국어판 책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고스란히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한국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조정만을 겪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장수 서울 특파원을 지내고 또 여전히 지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장기 주한 외국 언론인인 일본 상케이신문의 개군 논술위원인 그로다 가스이로시 올해 벌써 80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송의달 손임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뭔가 이렇게 큰 이런 여운이 있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정치과잉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정치과잉입니다. 정치란 중국의 요순시대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청와대 신문고와 광화문 시위에서 보듯 국민들의 직접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고 정치적 관심이 너무 뜨겁습니다. 정치과잉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 상처를 입히고 국제관계까지 악영향을 주면 한국 사회의 진운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는 시대에 맞게 국민이 선택하면 절묘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감탄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치과잉 시대의 졸업 여부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치과잉 시대의 졸업 여부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구로다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구로다 가스이로 기자의 주장은 매우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짧지만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그런 아주 뚜렷한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승장이 고착화되고 격차가 확대가 되고 좌파진영의 장기 집권이 달성된다면 아마도 한국은 일본과 다른 면모를 보일 것입니다. 아주 다른 그런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봅니다. 저승장이 고착화되고 격차가 확대되고 좌파진영의 장기 집권이 성공이 된다면 아마도 한국은 일본과 전혀 다른 그런 궤도로 달려갈 것으로 봅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지배하는 일본 사회와 달리 한국은 정치를 이용한 수탈이나 약탈이 제도화 될 것으로 봅니다. 수탈이나 약탈이 정책화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로 국채 떠넘길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특정 집단을 향해서 수탈에 가까운 고세금 그리고 포퓰리즘이 한국에 만연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에 소개한 선우정 논술위원회 칼럼을 읽고 독자들이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김달중 신민입니다. 일본이 이러다가 곧바로 잃어버린 30년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이에 더해서 포퓰리즘으로 일본도 건너뛰고 바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로 가겠네요. 여러분 찬성이 무려 1258명입니다. 반대가 13명입니다. 신민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결국은 이 소위 거품의 조정에만 거쳤지만 아마 한국은 거품 조정에만 거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길을 타고 갈 거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주저리 주저리 아무거나 마구 던지지만 현명한 시민들은 이미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결국은 집단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막고 국가의 방향을 선회시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그런 글이고 또 적절한 구로다 기자의 지적이고 그리고 적절한 시민의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 그런 의사 표명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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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